자 오늘은 편입기초의 세 번째 시간 9일차부터 해서 11차 어휘들 중에서 문제들을 또 이렇게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적중한 문제들.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죠. 적중한 문제가 많지요. 그러니까 책 한 권에서 이렇게 많은 어휘가 알겠죠. 실제 시험에 이렇게 바로바로 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이게 흔치가 않을 건데 알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회복화에서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적중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본적으로 어휘부터 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문법, 구문, 독해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휘 한번 보시죠. 처음에 따라 나오는 단어의 Abandon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알아놔야 되죠.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 그렇죠. 주로 보면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놈하고 매치를 많이 시킵니다. Give up하고 알겠죠. 포기하다, 단념하다 이래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니까는 Relinquish하고 매치를 시켜놨네요. 그렇죠.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Despite 이하 전치사고 저까지. 그렇죠. 그는 그의 야망을 Ambition. 그의 뭡니까.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 Relinquish하는 단어도 알아놔야 되죠. 그렇죠. 포기하다, 내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는 같은 단어가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Abandon이 되겠다. 그렇죠. 됐죠. Abandon하고 Give up하고 특히. 맞죠. 요소는 지금 보면 Relinquish가 나와있지만 주로 보면 Give up하고. 그렇죠. 자주 이렇게 매치가 돼서 나오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도록. 두 번째 따라 나오는 문제도 한번 봅시다. 논리 문제로 따라 나와있는데.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논리 문제로 요렇게 Blank 문제로 따라 나오면은. 맞죠. 기본적인 논리 관계를 쫓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크게는 지금 보면은 But을 축으로 해서. 맞죠. 절단이 두 개가 지금 요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 센텐스인데. 됐죠. 대조가 되고 있죠. 그래 돼 있는데. 뭐 충분히 요것도 답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죠. 됐죠. 대부분의 직원들은 생각한다. 그렇죠. 그 Fast Food Restaurant이 맞죠. 근처에 있는 Nearby 부사 들어간 거고. 근처에 있는 Fast Food Restaurant이 어떤 장소다.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네요. 어이. Place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됐죠. 빠르게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Quick Meal 일어났죠. 그러니까 빨리 먹는 식사야. 맞죠. 간단한 식사를 하기에는 좋은 장소다. 이래 되겠죠. 맞죠. 그걸 생각하면서 간다면은.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하고의 세부 맥락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형용사 자리에 빈칸이 던져져 있으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 또 그걸 꾸며주는 부정사가 뒤쪽에 이어지고 있죠. 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맞죠.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편한 장소. 편리한 장소. 맞죠. 뒤에 따라 나오는 버디하는 필요가 없네요. 답은 뭐가 됩니까. Convenient가 답이 되죠. 됐죠. 보기에 따라 나오는 단어들 지금 두 문제째 보고 있는데 다 알아놔야 돼. 알겠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어려운 단어는 안 가지고 옵니다. 알겠죠. 기출에 나온 거라도. 됐죠. conspicuous 이 단어 알아 놔야 되죠. 뜻이 뭡니까 이게. 됐죠. 뚜렷한 이런 의미. 눈에 띄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같은 단어가 참 많죠. 다 알아놔야 돼. 다 나오는 단어들이라서 정리해 놓은 거야. 알겠죠. 사전에 있는 거라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붙이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기출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뭐 아웃스탠딩이나 리마커버리나 prominent나 evident나 맞죠. 이런 단어들 빈번히 나오죠. 확실하게 알아놔야 됩니다. 눈에 띄는 두드러진 현저한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 반드시 기억하고 갑니다. 논리관계에 따라서 문제 푸는 법. 맞죠. 찾아가야죠. 형용사하고 명사하고의 세부 맥락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에 따라 나오는 거.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도 보면 그렇게 돼 있네요. 더 디펜던트. 디펜던트 칸은 저게 뭐예요. 피고라는 뜻이죠. 알아놔야 되죠. 맞죠. 되겠죠. 피고는 맞죠. 이전에 뭡니까. 아미데저더 이래 나오는데 이전에 어땠단 말이에요. 탄령병이었다. 맞죠. 군대를 버리고 떠난 사람. 맞죠.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탄령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됐죠. 탄령병이었다라고 말하여지고 있다. 이래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 돼 있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거. 하지만 벗을 축으로 또 의미단이 끊어놓고 가야죠.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맞죠. 하지만 판사는 말했다. 그것이 저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됐은 접속사 됐이 아니다. 지시대명사 됐이 저희 앞에 나오는 문장 전체. 맞죠. 그러니까 피고가 뭐였단 말이에요. 탄령병이었다라는 그 사실. 맞죠. 그것은 저희 그 사건과 그 사건과 됐나요. 이런 단어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 피고 케이스가 경우 이런 뜻도 있지만 맞죠. 사건 됐죠. 그 사건과 뭐라고요. 관계가 없다고. 맞죠. 됐죠. 이것도 지금 보면 세부 맥락에 걸려듭니다.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 많아요. 알겠죠. 빈칸에 지금 보면 형용사 일렐러번트가 들어가는데. 뒤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고. 맞죠. 이 전치사고의 호응을 보셔야 됩니다. 뭐와 관계가 있는 이래 될 때 뭘 쓰노. 렐러번트 투죠. 전치사 투 를 매치를 시켜서 기억을 해놓으세요. 알겠죠. 이런 문제 풀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렐러번트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뭐가 됩니까. 이래 렐러번트죠. IR이 붙어서 반대말이 된 거예요. 됐죠. 관계가 없는 부적절한 일렐러번트. 됐죠. 렐러번트는 뭡니까. 관계가 있는 적절한 적합한 이런 의미. 맞죠. 두 단어 모두 다 뒤에 뭐가 따라 나온다고. 전치사 투가 따라 나온다고. 기억해놔야 돼. 이런 거. 알겠죠.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에 맞죠. 매치되는 전치사 이런 거 못 쫓아가도. 맞죠. 하겠죠. 보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나. 그런 것들은 딱 충실하게. 그렇죠. 매치를 시켜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렐러번트하고 같은 단어들로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렇죠. 적절한 적합한 이런 의미의 단어들. 그렇죠. 쭉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놓고. 4번으로 가볼까요. 그렇죠. 4번에 따라 나오는 거. 한번 보죠. 자 역시 또 논리 문제 따라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그렇죠.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심각한 언어 폭력입니다. 맞죠. severe. 그렇죠. verbal abuse. 이래 나오는데. 세 단어 다 알아놔야지. 저런 단어들은. 맞나. 그렇죠. severe. 심각한. 맞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verbal 하는 단어 알제. 맞죠. 언어적인. 이거 한번 볼까.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도 잘 나오잖아. 반대말이 뭐가 있노. nonverbal. 이 단어가 있죠. 비언어적인. gesture 같은 거. 됐죠. communication 일반하고 관련되는 지문들이 많이 나와요. 의사소통. 맞죠. communication하고 관련되는 지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알겠죠. 되겠죠. 거기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란 말이야. verbal. nonverbal. 맞죠. 이런 단어 알아놔야 돼. verbal은 언어적인. 맞죠. verbal communication. 그렇죠. 언어적인 의사소통. nonverbal behavior. 맞죠. 비언어적인. 맞죠. 행위. 맞죠. 뭐예요. gesture. that night.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온단 말이야. 알아놔야 되죠. 그리고 abuse라는 단어도 알아놔야 되죠. 뜻이 뭐예요. 학대라는 뜻도 있고. 남룡이란 뜻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학대야. 맞죠. 뒤에 따라 나오는 거 정리가 되나.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래 되죠. 됐죠. 관계사절이 따라 붙었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children이 주어고. experience가 동사고. experience 다음에 뭐가 없냐. 목적어 값지.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보이나. 그렇죠. 이렇게 딱 구문구조 분석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 되고. 이것도 지금 보면 똑같이 세부 맥락이 걸린다. 빈칸에 들어갈 게 지금 동사가 들어가는데. 됐나. 뒤에 목적어가 뭡니까. wounds죠. 상처네. 그렇죠. 또 뒤에도 관계사절이 따라 붙었네. 됐죠. 평생 동안. for their entire life. 그렇죠. 평생 동안 그들에게 남게 될. 맞죠. 됐죠. 상처를. 맞죠. 남긴다. 이런 이야기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요도 지금 보면은. 동사하고 목적하고의 술목관계. 맞죠. 맞죠. 세부 맥락에 걸쳐지는 게 맞네요. 됐나. 요 정도 보면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돼. 2번 3번 4번이 전보다 다 어떻냐. 세부 맥락에 걸리죠. 형용사하고 명사하고의 매치. 됐죠. 형용사 뒤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2하고의 매치. 됐죠. 동사자리에 빈칸이 들어가면 목적하고의 매치. 됐죠. 뭐가 답이 됩니까. 됐죠. 상처를 입히다 할 때 뭘 쓰노. 인플릭터를 쓰지. 이 단어가 답이 되죠. 됐나. 그렇죠. 요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챙겨지는지. 되겠죠. 그러니까 원센텐스 어휘력에 초점을 맞춘 문제는. 맞죠. 이렇게 세부 맥락에 걸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따라가는 걸 계속해서. 맞죠. 연습을 시키고 있잖아. 알겠죠. 훈련을 해놔야 돼. 아시겠죠. 어휘문제라고 뭐 좀 배점이 낫다고 이런 거 그냥 대충대충 지나가면 안 되죠. 티끌 모아 태산이야. 기본 점수 여기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알겠죠. 요런 세부 맥락 따지는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답을 못 찾아가면 안 되겠죠. 되겠죠. 요런 것들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2, 3, 4번이 전부 다 세부 맥락에 걸렸었다. 됐죠.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죠. 여기에는 지금 맞다. 그죠. 수스라는 단어. 맞죠. 요 단어를 지금 찾아놨는데. 이 단어 알아야지. 뜻이 뭐야. 달래다. 누그러뜨리다. 이런 의미. 맞죠. 어피즈하고 같죠. mollify. pacify. placate까지. 됐나. 다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요런 단어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요렇게 정리해 주는 건 사전에 나온 거라서 다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야. 사전에 보면 유사와 동요들도 다 따라 나오잖아. 그죠. 그거 다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시험에 나오는 것만 챙겨놓은 거야. 알겠죠. 충실하게 좀 기억을 하고 갑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제 또 한 번 보도록 하죠. 5번 문제 한 번 봅니다. 어휘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길다고 해서 다 읽을 필요가 없죠. 됐죠. substantial 하는 단어 알죠. 그죠. 이 뜻이 뭐예요. 상당한 이런 의미. 맞죠. 뭐 중요한 요런 의미도 있지만. 맞죠. 상당한 요런 의미로 쓰이죠. 맞죠. 그러니까 양 같은 게 꽤 많은. 뒤에도 보니까 뭡니까. 상당량 이래 되잖아. 지금 뒤에 따라. 요것만 보고 그냥 끝내버리면 돼. 맞죠. 그러니까 primary meaning으로 답이 나오죠. 됐죠. 답이 뭐가 됩니까. considerable이 답이 되죠. 맞죠. 요단은 알아놔야 돼요. 됐죠. considerable이 있고. consider하고 관련된 형용사가. considerable이 있고 또 뭐가 있노. consider rate가 있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이거 자주 나와. 이 문제야. 알겠죠. considerable 이건 뜻이 뭡니까. 상당한 여기 나오듯이. substantial하고 같이. 맞죠. 상당한 액수 같은 게. 맞죠. 상당한 양이 많은. 이런 의미. 됐죠. consider rate는 뜻이 뭡니까. 사려 깊은. 맞죠. 생각이 깊은. 같은 단어가. 나중에도 또 할 건데. 요런 게 있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sensible이다. 맞죠. 그 다음에 뭐. thoughtful 같은 단어. 맞죠. 됐죠. 구분해야 된다. 알겠죠.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considerable하고 considerate하고.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사려 깊은. 생각이 깊은. 분별이 있는. 맞죠. 그런 의미가 되죠. 알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야 되는데. 요것도 정밀 독해 한번 해볼까. 이 질문을 가져온 이유는. 문장이 또 괜찮다. 알겠죠. 한번 해석해볼게.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이 전체적인 해석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냥. 맞죠. 여기에 세부적인 흐름만 봐도 충분히 답이 뭐. considerable이다. 라는 게 파악이 되죠. 그렇죠. 따라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그렇게 돼 있네. 여전히 불안한 감이 있다. concern 가는 게 걱정, 불안, 관심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불안. 맞죠. 알. 됐죠. 여전히 불안한 게 있다. 뭐에 대해서. 그렇죠. 원자력의 안전성에 관해서. 맞나. 그렇죠. 전치사고 따라 나왔고. 문장은 여기서 끝났죠. as seen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접속사 as 다음에. 맞죠. 뭐가 따라 나온 겁니까. 분사고가 따라 나온 거예요. 맞죠. as seen most recently at. 그렇죠. 후쿠시마 nuclear power plant. 일어났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최근에 일본에 맞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맞죠. 원전 맞죠. 사태 맞죠.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래 되죠. 되나. seen 자리. 분사고 지금 들어간 거.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고문이다. 됐죠. as가 뭐 뭐 처럼. 뭐 뭐와 같이. 맞죠. 접속사로 쓰인 거고. 뒤에 따라 나온 거 seen. 보이나. 하겠죠. as가 전치사로도 쓰이제. 맞죠. 전치사로 봐서 seeing 들어가면 안 된다. 맞나.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고문.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됐죠. 저렇게 접속사를 살려놓은 겁니다. the country had to close its nuclear reactor. 그렇죠. 일본은 원자로를 nuclear reactor. 맞죠. 원자로를 폐쇄해야만 했다. 맞죠. 뭐 했을 때 뒤에 따라 나오는 거. 됐죠. 그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의 공격을 받고. 맞죠. 쓰나미가 와서. 맞죠. as a consequence. 그 결과 뭐 하기 시작한 거야. began releasing substantial amounts of radioactive materials. 맞죠. 방사능 물질. 상당량의 방사능 물질을 뭐 하기. 맞죠. 누출하기 시작했을 때. 됐나. 그렇죠. 엔드로 지금 동사 두 개 나열되는 거 보이나. 됐죠. 이런 문장이 지금 자연스럽게 분석이 되고 해석이 돼야 돼. 알겠나. 이런 지문들은 비슷한 지문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됐죠.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게 맞죠. 꽤 오래됐지만 알겠죠. 여전히 요새도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잖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사독회 같은 데서 이런 지문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됐나. 그랬을 때 요 정도 지문이라면 정확하게 딱 해석이 돼야지. 됐죠. 문제 풀 때는 쉽게 가지죠. 그렇죠. 6번 한 번 볼까요. 이거는 rigid라는 단어를 가지고 찾아놨는데. 역시 주변 단어들도 챙길 게 많습니다. 맞죠. The novel was filled with novel ideas. 일어났습니다. 맞죠. novel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뭐지. 소설. 맞나.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로 쓰인 거야. novel ideas. 뭐로 쓰인 거야. 품사가. 형용사죠. 맞죠. 형용사로 쓰일 때는 뜻이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이런 의미가 되죠. 맞죠. 징귀한 새로운 이유가 되죠. 됐나. 그렇죠. 알고 있어야 돼. novel이 형용사로 쓰이는 것도 자주 나와. 알겠죠. 징귀한 새로운. 됐죠. rigid는 아시죠. 엄한 엄격한 이런 의미. 맞죠. 같은 단어들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좀 챙기시것도. 됐죠. 그러니까 봐라. 어휘 문제 한 여섯 문제 풀어봐도 지금 다양하게 챙겨지잖아. 맞죠. 앞쪽에 지금 보면 원센텐스 논리 따라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이런 게 세부 맥락이구나. 세 문제 연달아 따라 나오는 거 보면서. 맞죠. 이런 게 최근에 출제 경향이구나. 그렇죠. 그런 게 바로 파악이 되기도 하고. 주변 단어들을 또 딱딱 챙길 수도 있고. 맞죠. 기본적인 구문 연습하기에 또 딱 좋은 질문이고. 이런 거. 알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면서. 됐죠. 최근 기출 문제들에 대한 적응력을 같이 높여가는 거야. 어휘 외우면서. 알겠죠.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문법으로 또 가보도록 합시다. 문법 문제에서도 저희 발치한 게 있는데 문법도 잘 챙겨놔. 알겠죠. 지금 단계에서 딱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는 문법적인 내용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쭉 정리를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따라 나오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그렇죠. 이 문제 한번 보시죠. 됐죠. 어카운트를 가지고 찾아 들어간 건데 일단은 한번 보자. 노란색으로 일단 표시를 해놨으니까. on account of 이건 뜻이 뭐야. 뭐뭐 때문에지. 맞나. 어이. 프린트에도 쭉 정리를 다 해놨는데 그냥 이거 뭐하고 같은 거야. because of 하고 같죠. 뭐 뭐 때문에. 얘는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 명사가 따라 나오지. 맞나. 어이.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맞죠.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거는 문제의 유형이 뭐야. written expression 문제잖아.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written expression 문제는 주로 동사의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알겠죠. 어이. 됐죠. 그래서 동사론에 초점을 맞춘 게 많아서요. 됐죠. 여러분들이 맞죠. 문제를 푸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다. 동사부터 먼저 본다고. 밑줄 꺼놓은 것 중에. 됐죠. 어이. 준동사 포함해서. 동사부터 먼저 보고. 맞죠. 그 다음에 뭐 본다 그랬어. 그렇죠. 인칭 대명사를 보셔야 됩니다.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수나 격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는 뭘 보느냐 하면. 그렇죠. 뭐 전치사 형용사 명사 이딴 거 보는 게 아니고. 밑줄 꺼놓은 것 중에 접속사 단위부터 봅니다. 알겠죠. 접속사. 그렇죠. 그냥 또 뭐 우리가 이야기한 소위 말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종속 접속사.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접속사. 제가 한 번 적어볼까.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 세 가지가 한 문장 속에서 접속사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자. 이런 거에 밑줄 꺼놓은 거 찾아가 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살피는 게 뭐죠. 됐죠. 따로 챙겨야 되는 게 있어. 밑줄을 안 꺼놔도 찾아가야 되는 게. 등이 접속사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도 답이 안 나오면. 됐죠. 구문 분석하세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나. 이 순서를 지켜라. 한두 문제 풀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죠. 이 순서대로 가면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고. 됐죠. 거의 리튼 익스프레이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의 답은 여기서 다 나와버립니다. 됐나. 그죠. 조금 뻥 때려가지고 한 50%. 알겠죠. 반은 맞춥니다. 반은. 동사만 따라다녀도. 준동사만 따라다녀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한 번 보세요. 밑줄을 꺼놓은 거 중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다. 2번 하고 뭐 보는 거야. 3번 가보는 거야. 됐죠.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야 돼. 알겠죠. 볼까요. 2번은 맞나요. 더 북페어. 이런 놈이. 이것도 한 번 보자. 우리가 단어를 하고 있으니까. 페어라는 이 단어가 뜻이 뭐가 있습니까. 형용사로 쓰이면 공정한 이런 뜻이 있죠. 맞죠. 그런데 저게 명사로 쓰이면 시장이야 시장. 물건 파는 시장. 맞죠. 요새는 뭐고. 박람회 이런 의미도 내버리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가 되겠노. 도서 박람회. 맞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됐죠. Outdoors 저건 뭐지. 부사야. 저거 명사로 보면 안 된다. 알겠죠. 이건 뭐야. 실외에 이런 뜻이죠. 맞죠. 실내에 이래 될 때 뭘 쓰노. Indoors. 맞죠. S가 붙죠. 그런데 이거 부사야 둘 다. Indoors. 이렇게 해서 S가 붙긴 문데 이게 명사 아니야. 부사야. 맞죠. 그러니까 실외에서 있을. 맞죠. 실외에 뭡니까. 이 도서 박람회가. 됐죠. Was to be opened yesterday. 어제 뭡니까. 그죠. 열릴 예정이었다. B2 용법 알지. 됐죠. B2 용법으로 들어갔죠. 그죠. To be opened.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나. 그죠. 수동으로 들어갔죠. 수동 부정사. 그죠. 준동사의 태도 따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수동으로 들어간 부정사입니다. 됐죠. 주어가 뭐야. 도서 박람회잖아. 맞죠. 됐죠. 그러니까 도서 박람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열리게 되어 지는 거죠. 맞죠. 하겠죠. 도서 박람회가 개최되어 지는 거죠. 맞죠. 수동으로 들어갔죠. 하죠. 어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but 다음에 they were obliged to 이래 나옵니다. 그죠. 밑에 정리가 돼 있죠. 프린트에 be obliged to 예 알아놔야 돼요. 알겠나. be obliged to 부정사는 뭐야. 어쩔 수 없이 뭐뭐하다. 이런 의미. be obliged to 다음에 사람이 따라 나오면 누구에게 감사하다. 이런 의미. 됐죠. to 다음을 잘 봐야 된다. 됐다. 예문도 내놨지. 그죠. 따라 나오는 거. 우리는 맞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된다. 맞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to pay 해가지고 부정사가 왔지. 됐다. 밑에는 I am much obliged to you. 이래야 되죠. 이때는 뭐야. obliged가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thankful이 된다고. 알겠나. 감사하는 이런 의미. 됐죠. 나는 당신이 차로 태워다 줘서. for the ride. 태워준 것에 대해서 당신에게 많이 감사한다. 이런 뜻이야. 됐죠. 이런 관용군은 챙겨놔야 돼. 알겠죠. 중학교 때 배운 거라고 안 나올까. 택도 없는 소리. 알겠나. 중고등학교 때 배우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게 제일 많이 나와. 알겠죠. 그걸 생각을 해야 돼. 벌써 다 나왔잖아. 맞죠. 그 도서 박람회는 맞죠.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도서 박람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맞죠. 됐죠. they were obliged to.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post upon.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지. to. 부정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됐죠. 이런 관용군 하나를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나. 맞죠. 거기에서 지금 답이 갈라지네요. 됐죠. 챙겨야 된다. 이런 거 알겠죠. 알겠죠. 한 번 나오고 치우는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나. 부지런히 챙겨야 돼. 그러고 봐봐. 이렇게 준동사 단위. 동사 내지는 준동사 단위에서 바로 답 나오잖아. 맞죠.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마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두 번째 문제 한 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따라 나오는 거 한 번 봅시다. 자, 이거는 account for를 가지고 찾아 들어간 문제다. 알겠죠. 그래야 되는데. account for는 뜻이 두 가지지. 알아놔야 되는 게 기본적인 뜻이 뭐가 있노. 설명하다. 이런 뜻도 있고. 알겠죠. 프린트에 다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처럼 뒤에 퍼센티지 이런 거 나오면 어떤 비율을 차지하다. 이런 의미. 맞죠.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됐죠. 자,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밑줄을 끄어놓은 것 중에 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뭘 쫓아가야 된다 그랬지. 인칭 대명사 쫓아가야 된다 그랬지. 맞죠. 인칭 대명사는 있네. 이런 거 챙겨라. 잇츠가 아니고 대어일 수도 있다. 이 생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됐나. 의외로 인칭 대명사의 수나 격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와.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 제대로 챙겨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됐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는 맞죠. with its capital barcelona 이래 나오는데 맞죠. 이 시 지칭하는 게 뒷문장의 주어 뭡니까. 카탈로니아 이걸 받는 거네. 맞죠. 그러니까 잇츠가 맞는다. 맞다. 그저 잇츠가 맞는 거다. 그저 잇츠가 됐죠. 어이. 알겠죠. 카탈로니아 그러니까 뭐야. 스페인이 되나. 그저 잇츠가 스페인의 맞죠. 어이 맞죠. 수도인 됐죠. 바르셀로나와 함께. 맞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맞나. 카탈로니아가 아니고. 그저 잇츠가 스페인의 수도인 맞죠. 바르셀로나와 함께. 맞죠. 어이. 카탈로니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됐죠. 그저 잇츠가 그래서 인칭 대명사에 맞죠. 지금 보면은 수는 틀린 게 없습니다. 맞죠. 어이. 그 다음에 뭐 볼라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인칭 대명사 다음에 아까 뭐 보라 그랬어. 접속사 보라 그랬는데 접속사 단위에도 밑줄 꺼 놓은 게 없고 지금. 맞죠. 어이. 되겠죠. 그래 되면은 뭘 쫓아가야 되는 거야. 딴 거 없지. 등이 접속사 있나. 밑줄 꺼 놓은 거 중에도 없죠. 됐죠. 그래 되면은 뭘 가야 된다고 아까. 구문 분석해라 그랬지. 됐나. 여기까지 됐고. 이즈 원 오브 스페인즈 웨피스트 앤드 모스트 파퓰러스 리즌 일어났습니다. 맞죠. 어이. 아카운팅 포 요 부터는 뭐가 됩니까. 분사구가 되고. 됐죠. 뒤에까지. 하겠나. 요렇게 따라가면서 보여야 되는데. 됐죠. 평상시에 요런 걸 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됐죠. 수의 일치하고 관련된 팁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쫙 정리를 해줄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야 되는데. 요거는 딱 익혀놔야 돼. 지금 보면은 밑줄 꺼놓은 거 중에는 지금 보면 뭐 전치사나 소유격자리나 명사단위 요런 데만 지금 밑줄이 꺼여져 있잖아. 맞죠. 요게 맞나 틀리다는 구문구조 분석을 통해서 맞죠. 주변 단어와의 관계를 봐야 돼. 됐죠. 원 오브 저렇게 따라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수 생각해야 돼. 뭐뭐 중에 하나 이래 되잖아.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원 오브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냐.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래 되는 거니까. 맞나. 그래서 답 나오나. most the popular reasons가 되는가. 알겠나. s가 붙어야 되죠. 됐죠. 알겠나. 수의 일치하고 관련되는 문제에서 이게 빈번히 따라 나옵니다. 알겠죠. 확실하게 좀 챙겨놔야 되는데. 됐죠. 한번 가볼까요. 예문 따라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전부 다 원 오브로 시작이 돼 있어요. 됐죠. 유기농법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에 하나는. 맞죠. 됐죠. 그렇게 돼 있죠. 알겠나. 그래 돼 있고. 이렇게 원 오브가 주어자를 쓸 때는 동사도 신경을 써야 된다. 주어는 뭐가 주어지. s 팩트 이게 주어야. 아니지. 뭐가 주어야. 원이 주어야. 맞지. 하나가 주어니까. 오브 이하는 전시사구잖아. 맞지. 하나가 주어니까. 동사는 뭘 써야 되는 거야. 단수를 써야지. 됐죠. 유기농법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는. 맞죠. 하나는 이다. 이즈가 되죠. 됐죠. sanitation. 위생이다. 맞나. 청결이다. 이렇게 되죠. 뒤에 따라 나오는 것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내 친구들 중에 뒤에도 뭐가 따라 나와 있노. 지금 보면. 마이 프렌드 되어있으면 틀린단 말이야. 맞지. 마이 프렌드. 맞죠. 내 친구들 중에. 맞죠. 한 명은. 동사가 뭐가 됐습니까. have가 아니고 뭐가 나와 있노. has. 맞나. 그렇죠.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맞죠. 서울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됐죠. 반드시 기억해. 알겠죠. 오늘 뭐 지금 문법 그냥 간단하게 두 문제 보고 있는데. 알겠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보면 시험에. 맞죠. 자주 등장을 한단 말이야. 알겠나. 필수적으로 알고 지나가야 되는 요소야.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타겟을 좀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라고. 알겠죠. 어리버리하게 그냥 가지 말고. 알겠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부정사를 하나 배우더라도. 맞죠. 그 파트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들. 맞죠. 그런 것들을 딱 세부적으로 유형을 딱 잡아가지고. 됐나. 확실하게 딱 익히고 가란 말이야. 됐죠. 그렇죠. 전체적인 이론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알겠나. 아. 되겠죠. 자주 나오는 글을. 맞죠. 남겨놔야 돼. 됐나. 아니면 아예 문제를 하나 외워버리고 지나가도 되고. 알겠나. 그렇죠. 동일 패턴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계속해서. 알겠죠. 우리가 치는 대학이 한두 대학이 아니잖아. 알겠죠. 여러 대학을 치다 보면. 맞죠. 여러 대학의 문제를 이렇게 모아놓고 봐도 그렇는데. 알겠죠. 늘 나오는 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챙기면서. 됐죠. 좀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잊지 않고 챙기고 가는 거. 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mbleged hayaAAAAA. 알겠죠. 알겠죠. 알겠죠.